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6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9734님입니다. 한남동 동원베네스트 2017년에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갈아타기와 보유 사이에서 고민 중이십니다. 자 일단 한남동에 있는 동원베네스트 2017년도에 매수하셨으면 어느 정도 지금 시세 차이가 아마 나 있는 상황일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원베네스트 바로 옆에는 지금 한남동 타운을 인접을 했거든요. 지금 한남동 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특히 3구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사업체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빨라졌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공축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의미는 투자자들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한남동 타운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동원베네스트거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또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셔도 되는 게 향후에 한남동 타운이 개발이 되게 되면 주변에 인문적인 환경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허름한 주택들이 헐리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라는 조언이었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6457님께서 상봉동에 다세대주택 가지고 있는데 개발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전망 어떨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가격을 깎아서라도 손해를 보시더라도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지 같은 경우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재개발지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다가 만약에 개발이 취소가 됐다라는 의미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개발지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는데 개발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유입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봉동 같은 경우가 지금 개발이 취소가 된 데가 제 지금 이제 좀 느낌으로는 아무래도 예전에 그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쪽 같아요. 이 지역이 예전에 이제 노후도가 높아서 이제 구역 지정이 됐다가 거의 전구역들이 다 취소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연식이 좀 오래된 다세대 같습니다. 자 그럼 개발도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도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노후도가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개발도 안 되는데 주거선으로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가시면 가져갈수록 어떻게 보면 좀 매도하시기가 힘드시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상하시겠지만 기회 삼아서 좀 갈아타기 해보시고요. 5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으로 아들에게 증여용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갭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역 좋을까요? 자 지금 이제 5천만 원까지가 비가 세니까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이하로 지금 투자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5천만 원을 갭 투자를 하시려면 자 어때요? 매매가 대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임대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갭 투자라는 것 자체가 전세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가 비율이 높고 전세가가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아까 보시면 제가 아까 도시기본계획을 말씀드렸지만 3도심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3도심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에서도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일자리가 많다라는 의미는 주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높은 만큼 어떻게 보면 물건을 좀 잘 찾아보시면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3도심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투자 물건은 무료 강연에 참여해 주시고요. 평택 소사벌지구의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분양권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인데 매도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이제 주식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가져가서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손절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자를 보내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2기 신도시가 있죠. 고덕국제 신도시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소사벌지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서울의 임접지역에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서울 도심이 워낙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인접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수요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서울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럼 주거에 대한 수요는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평택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도 사실은 일자리에 비해서도 지금 이제 주택에 대한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인데 그 아래에 또 있는 또 소사벌지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격이 좀 반등하기는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독 쪽으로 방향 잡아주셨고요. 다음 662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덕양구 행신동의 SK뷰 아파트 거주 중인데 전망 어떨까요? 자 덕양구 행신동 일대 보면 최근에 그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된 이 창릉지구가 바로 인접을 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계획대로만 되면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있으면 이제 분양 물량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에는 좀 이제 물량이 좀 많아지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말씀드리면 행신동 일대 지금 앞에 지하철을 보면 그 대공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대공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의선과 3호선이 지금 지나가는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대공역 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 GTX라든가 지금 소사선이 앞으로 연결이 되면 이 대공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커트러블 역세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택지는 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커트러블 역세권이 된다라는 의미는 도심과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5535님께서는 필동빌라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가 좀 올랐다고 합니다.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어떨까요 대표님? 최근에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전세가가 떨어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려 지금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번 정책적인 부동산 정책의 정책적인 목표가 어떤 거냐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민... 대표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필동 빌라 전세 문의 주셨습니다. 이쪽에 전세가격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셨거든요. 마무리 잠깐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그런데 어찌됐든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졌거든요.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많이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서민들이 거주하시는 전세 2억 전후에 이런 것들은 정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자가 상당히 싸요. 이자가. 이자가 싸다라는 거는 이런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이자가 싸니까 전세가가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세가가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 도심 쪽 같은 경우에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쪽 필동 쪽으로 해서 지금 전세가도 도심 쪽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또 그냥 매수 쪽으로 하시더라도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도심 쪽에 다세대주택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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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